네,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! 호연 댄스 플로브! 안녕하세요! 승관입니다! 5, 6, 7, 8! 같이 같이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! 아니, 새해가 지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설날이 다가 왔습니다! 설날에는 가족과 떡국도 묻고 윷놀이 같은 게임도 즐기면서 행복한 시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! 네, 그리고 맛있는 설 음식들 있잖아요! 많이 드세요! 네, 그리고 설 명령 기경길에는 차가 막혀서 지루하시잖아요! 차 맡길 때는 꼭 저희 슬퍼 노래 들으시면서 행복한 시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! 네! 2017년도 행복하고 건강한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!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